나무공예 기념품 가게 지역 공예가들이 안데스 산지에서 죽은 나무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안데스에서는 허가 없이 산 나무를 베는 게 금지돼 죽은 나무를 이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색이 베 나온다 만든 지 수십 년 지난 작품도 있다 대회는 산지 백지에서라 우리 곳이 신고한 나무가 주거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욕과 타이밍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